오늘은 E8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제 종목이 상한가 바로 전후가까지 가서 오늘도 이 현상을 노려보겠습니다. E8, 지금 디지털 트윈 관련주입니다. 디지털 트윈 어디 뉴스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? 앞으로 도시는 디지털 트윈 시티로 만든다.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아예 전부 인공지능, 로봇 다 적용돼서 예를 들어 도로를 달릴 때도 위에 다 센서들이 달려있습니다. 미래형 도시가 되는 거예요. 거기서 꼭 필요한 게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 삼성전자도 내년에 반도체 생산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시범 적용한다고 하고요. 지금 쓰이는 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세종이죠, 세종. 세종이 수도 이전으로도 옛날에 논란이 됐었잖아요. 관습 헌법 때문에 이전은 못했지만 세종이 신도시로 허허 벌판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잖아요. 지어진 데도 있지만 거기에 디지털 트윈 시티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윈 구축. 여기에 지금 E8의 기술력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이에요. 우리 심시티 같은 거 2D에서 3D 게임까지 컴퓨터 옛날에 PC에서 심시티 게임 많이 해보셨죠? 그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션 AI 모델로 구축한 시뮬레이션으로 실시간성을 확보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엠플로우로 한 거랑 디지털 트윈 플랫폼 NDX 프로 이거를 개발했습니다. 여기에 다 AI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. 그러니까 도시의 모든 것을 이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판단을 합니다. 예를 들어 농업 도시라고 하면 기후 같은 것을 인공지능이 다 연구해가지고 언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이러면 다 적절한가 이런 것들 다 노출해두고 도시라면 교통량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막히니까 여기에 도로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제시를 해주죠. 아까 반도체 생산 라인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도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꼭 필요한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관련주가 이제 여기까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어저께 뭐였습니까? 액침 냉각이니, 열 내리느니 뭐 여기까지 확산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도시까지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도시에 이제 인공지능들이 활약하고 우리는 뭐 채찍빛대로 뭘 하고 이런 그냥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. 아예 도시 자체가 인공지능 도시가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E8, 디지털 트윈의 핵심 기술 핵심 소프트웨어 이런 걸 갖고 있고 공공기관 삼성전자 같은 민간기업까지 E8의 기술을 탐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뭐 AI가 도시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. 자, 디지털 트윈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E8인데요.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것도 흐름이 비슷하죠. 지금 이 39,650원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밑바닥을 긁고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. 밑바닥을 긁고 올라가는 스타일에서 많이 이 저기 승부가 나왔죠.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양봉이 뜨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큰 것을 취하는 이런 것들 이 부분을 뚫으려면 갭상승 아니면 장떼양봉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잘 타이밍이 맞으면 여기서도 3만 원까지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만 4천 원 정도에 매수하셔서 3만 원을 목표가로 그 이상을 가면 3만 5천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. 타이밍이 잘 맞으면 3만 원대도 가능하고 2차 목표가는 3만 5천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